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죠? 너무 아기가운 블랙핑크 지금 하시는 박대로 굉장히 많은 우리 블랙핑크 중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월드투어 월드팀의 시대만 자, 지금 블랙핑크가 이곳 블랙핑크 월드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월드팀 네, 자, 지금 이미 팬서비스를 시작해서 이곳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블랙핑크 자, 먼저 포토타입부터 이곳은 정말 뜨겁습니다 자, 벌써 팬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오, 우리 재미 너무나 지금 행복해하는 블랙핑크입니다 자,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분위기들이 이곳 핑크 카펫을 가득 치우고 있는 모습을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세요 자, 네번에 일단 포토타입부터 진행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정말 뜨거운 팬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오, 로제 너무 아름다워요 네 자,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 일단 거기서 포토타입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너무나 우리 블랙핑크 만나한 팬분들 자, 즐겨주세요 좋습니다 이게 블랙핑크죠 자, 일단 네군 그곳에서 네고 공채 포토타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블랙핑크 네고 그 자리에 서주시고요 블랙핑크 좋아요 포토타입부터 진행합니다 와우 우리 팬 여러분들도 포토타입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팬서비스가 진행이 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블랙핑크 네고 왼쪽 좀 봐주시겠어요 동시에 이쪽이에요 이쪽 봐주세요 왼쪽 좋아요 왼쪽에 블랙핑크가 반응합니다 정말 뜨거우네요 와우 역시 블랙핑크는 블랙핑크죠 좋아요 왼쪽 시선 중앙 맞춰주세요 자 자, 그리고 블랙핑크 이제 오른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이쪽이에요 그렇죠 완벽해요 와우 정말 멋지네요 블랙핑크 인연의 물열 언제든 우리 곁에 있는 블랙핑크가 오늘 이곳 타임스키어에 함께합니다 자, 블랙핑크 이제 팬들 이제 팬들 곁으로 가서 다시 팬서비스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앞서서 또 포토타입 진행할게요 자, 블랙핑크 팬서비스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사인을 하고 셀픽을 찍어주는 멤버들이 있고요 그리고 셀카를 또 예쁘게 찍어주는 멤버들이 있는데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워낙에 우리 포토기사님들이 맞춰주셨으니까 사진부터 찍고 다 돌아갈게요 네, 거기서 한번 찍을게요 야, 현아야, 나가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예 촬영을 봐주시고요 앉아요, 앉아 탈출력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블랙핑크입니다 아, 진짜 뭐야? 여보세요, 앉아요, 앉아요 앉아, 이제 안 보겠다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저희가 포즈를 충분히 다 다양한 방향에서 찍을게요 오늘 블랙핑크 멤버들도 모든 포즈를 다 하겠다 지금 거의 작정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자, 그쪽에서 보기에서 보기에서 사진 한번 더 찍을게요 좋아요? 자,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 뇌물의 완전체 어제 8주년을 맞아 보라툴이란 건데 보라툴 좋아요 하트 만들어볼까요? 하트 네, 자, 이렇게 뒤를 돌아서 아, 피바람이 나오네요 자, 앞쪽을 받으시고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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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왼쪽을 봐주시고요 자, 블랙핑크 시선 맞춰서 볼게요 자, 왼쪽부터 보고 이번에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세요 오른쪽 좋아요 자, 우리 블랙핑크 멤버들 하트 좋아요, 하트 아, 보라툴도 좋고 손하트도 좋고 완벽해요 완벽한 하트예요 완벽한 하트예요 자, 이제 자 이제 앞쪽에서 포토타임을 한 번 더 찍고 자 내보로 서서 오늘 정말 역대급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블랙핑크 완전첩니다 자, 시선 왼쪽 봐주세요 왼쪽입니다 이쪽 무대 위에서는 나중에 다시 찍을 거예요 네 지금 먼저 여기서 찍을게요 좋아요 무대 위에서 잠시 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왼쪽 자, 시선 저기 뒷쪽도 봐주시고요 와, 진짜 열이 뜹니다 오늘 뜨겁습니다 하트 좋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장초에도 포토타임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지죠 자, 하트 두근두근 하트 한 번 해볼까요 두근두근 하트 어 로즈제니 시선 이사 좋아요 오른쪽 봐 자, 정면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정면 자, 그 상태로 왼쪽 한 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왼쪽 네, 왼쪽 마지막으로 한 번 볼게요 네 오른쪽 못 봤어요? 자, 오른쪽 저쪽이에요 오른쪽 뒷쪽 자, 오른쪽 위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오른쪽 끝까지 네 네 아, 완전 귀여워 자, 왼쪽 끝 한 번만 더 볼게요 왼쪽 끝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끝이에요 역대 끝 네 자 자, 그리고 네 분 지금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오시고 저 저 아 블랙핑크에요 안녕하세요 예 새벽부터 오셔서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다시 한, 돌아가서 신분석도 팬서비스 시작합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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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셀피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사... 사인도 주시고 제스 그리고 인사가 부디를 모르셔서 한, 돌아가서 한, 돌아가서 아이고 이, 웃어봐요 네 네 그런, 그런 얘기를 마이크를 들고 있으신데요 네, 제스 여러분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자, 한 번씩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블랙핑크 월드투어 예 신앙이죠 봉핑크인 시네마로 인사를 드려서 느낌이 더 다른 것 같아요 소감과 함께 우리 로제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와, 이렇게 저희가 어 핑크 영화를 홍보하러 왔는데요 블랙핑크 영화를 홍보하러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실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어 블랙핑크 팔추면 너무 축하하세요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화관에서 보면 더더욱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많은 사랑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니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아, 아, 블랙핑크 월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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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8주년을 기념해서 월드투어 홈피크인 시네마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너무 더운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추억을 쌓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블랙핑크를 보고 갈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네 추수수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주시입니다 네, 오늘 되게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일찍부터 기다려준 블랙핑크 너무 고맙고 이렇게 TV 카페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의 투어를 영화로 내게 됐는데요 센세하게 잘 담겨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투어를 함께 다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주년을 함께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리사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리사입니다 네 어, 네 저 네 저희가 처음으로 어 극장을 찾아 뵙게 되는데요 어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전달이 다시 주시려도 좋겠고요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네 자, 우리 네 분의 인사와 함께 작품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누구보다도 의미가 남다르고 정말 네 분 멤버들도 얘기해주지만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도 눈에도 많이 담아주시고 마음에도 많이 담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극장에서 보면 느낌이 되게 다르고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척 스카이범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월드투어 각국에서 또 공연을 보신 분들도 많을텐데 이 시네마를 보면 또 공연했던 그때도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지수씨 어때요? 막 그때 막 떠오를 것 같은데 아 그때 그 떨렸던 제가 만약에 이걸 보면은 너무 떨려서 뭐 물론 잘하는 게 나왔겠지만 너무 떨려서 보면서도 그때 그 떨리기 너무 인생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블링크도 그게 느껴져서 더 즐겁게 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N차 각을 막 하고 있어요 N차 갈량 여러 번 보는 거 아 어쩔지 설렘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특히나 특수반들이 매진이 너무 돼서 아마 거의 공연처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의상도 네 분 너무 멋져요 오늘 이 열기를 더욱더 뜨거울게 세 분이 지금 너무 부러운 게 우리 우리 리사 남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지금 저 추워요 그렇죠? 추워요 대단한데요? 예 자 그나저나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 어제가 8주년이었어요 맞아요 블랙핑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어때요 로제 아 너무 남다라요 뭔가 처음에는 막 1주년 2주년 3주년 이런 좀 귀여운 숫자였다가 갑자기 8주년을 하니까 뭔가 좀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제 팬미팅을 했는데 뭔가 스토리들도 어마어마치해지고 8년동안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20살 됐다고 성인됐다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성인이 됐어요 그렇죠 저도 20대 20대 초반에 이랬는데 26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16살 아니셨어요? 아 아무튼 그래서 되게 티키펜 티키펜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나볼 수도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맞아요 제니는 어때요? 저는 어제 마침 블랙핑크 여러분들 만날 기회도 있었는데 함께해온 추억 때도 너무 길고 또 이렇게 맞춰서 저희 투어 콘서트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마음도 몸드레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얼굴이 하드로 보여요 지금 사랑이 넘쳐나서 어 지금 제니 얼굴이 하드로 보이고 있어요 아 좋아요 지금 점점 이렇게 더워서 밤이 올라오고 있지만 최대한 아닌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네 분이 지금 정확하게 블랙핑크에 맞춰서 의상은 블랙인데 볼이 지금 힙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주씨는 기분이 어때요? 팔 중이야? 어 처음 데뷔했을 때 그래도 너무 떠오르고 저희가 8월 8일 8시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보니까 이제 8주년이라는 숫자가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8년동안 저희는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블랙핑크에 대한 애정이 800대 더 늘어난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어 네 어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블랙핑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고 막 저는 싸인 더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뭔가 한 명 한 명씩 너무 막 어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거 같으니까 너무 소중하죠 네 너무 소중해서 최대한 해줬던 거 같은데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네 분이 다 같은 마음이고 블랙크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블랙크가 함께 사실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블랙핑크 없는 블랙크 없고 블랙크 없는 블랙핑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축하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 케이크 나와주세요 자 네 분이 이제 케이크 중앙으로 서셔서요 너무 아름답죠 자 우리 구호를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렇게 같이 네 분 서주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시작때도 해봤는데 근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동이에요 진짜요? 가볼까? 함께 자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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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이번엔 네 분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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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렇게 해서 일단 사진 좀 찍을까요? 요 케이블 두고 너무 좋아요 자 마이크를 빼고 빼고 할까요? 들고 빼고 오케이 그러면 요기에 잠깐 마이크 올려주시고 좋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예쁜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왼쪽부터 뒤쪽입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세요 네 아 진짜 음악이 또 센스있게 정면 봐주시고요 예쁘다 예쁘죠? 지금 부르셨어요 예쁘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쪽을 봐주셔서 오른쪽 이쪽입니다 아 정말 여러가지 생각들이 지금 스칠 것 같아요 8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우리 블랙핑크와 블링크 모두 고맙고 소중하고 수고했습니다 네 네 정말 아름다운 순간 이제 마이크를 들어주시고요 자 아쉽지만 여러분 이제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자 이제 케이크를 케이크도 보내줘야 될 시간이에요 네 안녕 자 케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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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의바른다 자 이제 우리 한 발만 앞으로 갈까요? 네 자 우리 지수씨부터 오늘 와주신 모든 블랙핑크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기자님들께서 오늘 많이 와주셔서 그만큼 블랙핑크를 기다렸어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끝인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덥고 일찍부터 다들 기다려주셨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미안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더운데 부른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같이 축하해주시고 남겨주셔서 오늘 추억 예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블링크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까 딱 보자마자 저희를 너무 반겨주고 확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백 년 만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너무 느껴졌어요 제리 아 네 저희 이렇게 8주년까지 올 수 있게 함께 해준 여기 있는 모든 블랙핑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더운 날씨인데 너무 많이 밤에 분석하시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상인을 빨리 하느라고 좀 상인이 못생기게 되는 게 있는데 미리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네 로제 아 네 네 이렇게 8주년인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저희 보도 마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축하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살짝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멋있게 나오지 마고요 멋있게 멋있게 희점한 공연을 네 열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네 벌써 헤어져야 돼서 너무 아쉬운데 네 항상 국민이 너무 고맙고요 블랙핑크와 함께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 영화 가면서 만나요 맞아요 예쁘게 오늘 믿고 와주신 언니에게도 감사 인사는 저희가 짱이에요 진짜요 멋있어요 마음에 든 제 5회 멤버 괜찮겠어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합리해주세요 이건 영원히 남겨서 그럼 오늘부터 안무 연습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참 우리 데뷔 때 보고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지켜봤는데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블링크 여러분들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아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 블링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마음이지를 아니까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블랙핑크의 하루하루를 응원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해 찐사랑해 찐사랑해 자 이제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 무대에서 앞쪽을 보고 한번 찍고 뒤를 아이고 네 뒤를 돌아서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이랑 같이 찍을게요 자 지금 위치 괜찮은가요? 네 좋아요 중앙을 먼저 중앙을 봐주시기 바라구요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네 네 일단 멋진 포즈예요 일단 멋진 포즈 시크한 포즈 지금 블랙의 포즈가 되고 있어요 자 자 이제 하트 하트가 어떻게 네 자 함께 맞추는 네 어쩜 이렇게 호흡이 척척해요 자 이제 시선 오른쪽이요 시선 오른쪽 오른쪽에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하트 너무 좋아요 블랙핑크 하면 또 하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시선 왼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우리 블랙핑크 뒤를 돌아서 블랙핑크 여러분들을 다 같이 찍을게요 자 여기 포토 스팟으로 서서 여러분들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문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너무 멋져 감동이요 완전 너무 멋있어요 자 찍습니다 셋 한 장 더 그냥 아무 쪽으로나 찍어도 화보예요 지금 네 셋 자 이제 뒤를 돌아서 네 인상을 할게요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우리의 블랙핑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블랙핑크는 인이와 에어리어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 숨쉬고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블랙핑크 월드토포 정원 핑크 인신의 마음 핑크 카펫의 블랙핑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confer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공기에는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